1.5로 철에 나왔던 박은진입니다. 그렇습니다. 1.5로 정찬민 선수. 파5 18번 홀이고요. 오! 이번에도 물을 전혀 신경 안 쓰고 훌쩍 올렸습니다. 그것도 아연으로 투월했습니다. 이글퍼 시도할 때도 거리감이 좋았는데 이번엔 어떨까요? 한 번 더 시도합니다. 아, 어린 쪽. 역시 이글퍼 딱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과감한 퍼스를 시도했습니다. 지금 후반 들어서는 계속 버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8번 홀에 정찬민 버디펄. 오! 빠슬아슬했어요. 빠질 뻔했네요. 정말 빠질 뻔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